3, 2, 3 여러분 오늘도 저희 뮤지컬을 즐겁게 보셨나요? 저희도 음악의 환경 속에 춤만 나오는 거냐?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죠? 표정들이 집안에 우완들이 있는 거야 표정들이 왜 이러는 거야 어째 이런데요 이거 마지막 초대가수 있잖아 그때는 박수 좀 찍었지 자 우리는 마지막 초대가수를 남기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